정상 시청 시선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서정진 회장이 깜짝 등판을 했죠. 등판을 해서 자녀 증여는 없다고 직접 아주 똑부러지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아주 상당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합병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그래서 합병 부분도 이제 자사주 매입이 끝이 나고 나면 진행이 아주 순조롭게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주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합병한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주가가 워낙 약세를 많이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세금 이슈가 있죠. 그런 상황에 주가까지 이렇게 크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시장은 의구심으로 많이 바라봤습니다.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죠. 자녀에게 이렇게 증여를 하는 그런 구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의혹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해소를 시켜줘버리죠.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기부회장의 최저임금 수령 이런 부분은 이 기부회장이 최저임금을 계속 수령을 하게끔 그냥 주가를 계속 방치를 할 거냐.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이제 회사 입장에서 아주 이 주가의 다시 주가 회복에 대해서 기업가치 다시 재가치로 찾아가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런 의도이죠.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폄훼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아마 공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결정 내리는 게 본인이 이 부회장, 이 셀티 대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일을 하면 일을 하고 나서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상당히 주가 상황을 보면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고통 분담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수령했다 이런 결정을 즉흥적으로 내린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제자리로 찾아가는 기업의 가치는 다시 재평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관계가 확신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결정은 내리지 못하겠죠. 이런 소식들이 이제 좀 나오면서 셀티리온 해스케어와 제약은 일단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셀티리온은 아직까지 가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셀티리온 제약이 2.3%나 상승하고 있죠. 아주 강력하게 지금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오바인 이슈가 없죠. 오바인 이슈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타나죠. 파동을 태우고 눌림목을 주고 올라서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블락딜이 생기는 바람에 이런 파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셀티리온 제약은 셀티리온 헬스케어는 블락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승 파동이 조금 더디게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셀티리온 제약처럼 이런 지금 파동을 딛고 치고 올라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파동의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얘는 블락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눌림목을 주고 다시 올라서려는 이런 에너지가 강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서정희 회장의 이런 발언은 상당히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지금 모양새죠. 그리고 셀티리온 헬스케어도 오전에 좀 눌러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서정희 회장의 등판 이런 소식에 또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녀에게 증여를 사전증여 이런 거 없다라고 했고 가족은 지금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죠. 그만큼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한 겁니다. 구경기업이 되는 한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미리 사전증여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발언은 상당히 지금 다시 신뢰를 회복을 하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좀 반응을 하고 있죠.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셀티리온 헬스케어는 물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블락딜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JP모관하고 골드만석스 JP모관 얘들은 그냥 주가 상승을 막는 완전히 양아치질을 좀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고 골드만석스 같은 경우는 블락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물량이 지금 소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에서는 신한에서 계속 매수를 또 많이 하고 있죠. 한국 쪽에서도 매수 들고 있고 이제 저감의 숫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코스피도 이제 올라서고 코스닥도 이제 0.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코스피가 외국인 4,800억 꽤 많이 팔고 있죠. 4,880억 기관이 1,100억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이 외국인 20억 매도 그렇게 많이 매도를 하지 않고 있죠. 어제 매도하다가 다시 또 매수적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어제하고 좀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227억 매수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HLB그룹은 오늘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그리고 지금 진단키트 관련 주들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제약바이오 부분 그렇게 나쁘지 않죠. 외인하고 기관들이 지금 매도를 하다가 매수 방향으로 좀 틀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제약바이오 부분도 지금 약간 혼조세입니다. 반반 정도 되죠. 빨간색 반, 파란색 반 그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S 블락딜을 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적감의 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죠.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나면 얘도 이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아마 보여주게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혼조세의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셀트리온 이제 한 1500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은 물량을 좀 그냥 소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셀트리온 제약의 움직임이 아주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눌리목을 주고 전형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만들어 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올라주고 눌리목 주고 다시 올라서려는 이런 양봉이 제대로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 셀트리온 그룹이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십니다. 이 블락딜이 없었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아주 빠르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블락딜이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어차피 이제 나와버렸으니까 바다권에서 이제 악재를 다 털어내고 올라서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셀트리온도 이제 0.8% 1000원 1500원 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정말로 많이 내려와 있는 정말로 낮은 수준의 가격입니다. 이런 수준의 가격인데 지금 이 경영진들 주총에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줬죠. 여기서 또 3,4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해소가 좀 된 그런 발언이 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던 자녀에게 증여를 위한 이런 부분들 합병 이런 지금 의구심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전 증여는 없다고 일단 못을 박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셀트리온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데 있어서 이제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해소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다. 그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총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블록텔 이슈에 대한 이런 오버잉 물량들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좀 되고 나면은 다시 눌림목을 한번 주고 치고 올라가는 이런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제약의 흐름 이런 분위기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제약은 지금 이 모양 자체가 보시면 바닥에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아주 제대로 지금 나오고 있죠. 교과서에 나올 만한 상승 추세의 흐름 이런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먼저 선행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